대양같이 환하신 미소로 이 저국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거룩하신 대양의 모습 우리의 빗발치는 이 역사의 온도계 우리 혁명의 전역사적 노종이 웅축된 혁명전통교양의 모책이지 전척이지 혁명대학인 세상의 둘로 최고의 혁명박물관이 거연히 솟아 빛나거니 우리 이제 우리 인민의 영원한 사상정신적 기둥이며 마음의 등대인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서 영광찬란한 우리 혁명의 역사를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조선혁명박물관 제79호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0년대의 첫 기술계에서 혁명적인 문화기술 발전에 쌓아버리신 품위별의 업적을 전하는 자료들이 정시되어 있습니다 호실에 들어서니 문화기술이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하도록 하게 하는 데서 공원국가합창단과 국립교양학단을 함께 틀어지고 나가려고 한다고 하시며 국립교양학단에 가나큰 심려를 기울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 뜨겁게 되새겨졌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관심과 지도 밑에 국립교양학단의 창작가 연주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어서 교양저곡 손근장정의기를 새롭게 창작하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 교양저곡 손근장정의기를 로금으로 들어주셨고 2004년 12월 3일에는 이렇게 몸소 모란봉 국장에까지 나오시오 국립교양학단의 예술창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해 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다음 날에도 국립교양학단 연주가들이 그처럼 어려웠던 권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자신께서 보내준 선물학기를 선에서 넣지 않고 자기 처서를 굳건히 지켰는데 이곳은 청포성에 울리지 않는 족가의 싸움에서 사회주의를 고소한 것이나 갔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머란봉 국장을 새색의 역에 맞게 훌륭히 꾸려주시기 위해서 자신께서 직접 권술주가 되시겠다고 사랑의 약속도 남기시었습니다 그들의 공연을 또다시 보아주시고서는 이제는 교향저국 선군장정의 길이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아주 잘 형상했다고 마치 군단포를 쏜 것 같다고 높이 평가해 주신 어버이 장군님 허실에서 우리는 산울림을 비롯한 경의국들과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를 시대의 골짜구로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신 어버이 장군님의 본열의 업적을 보여주는 영상 사진 문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09년 12월 11일 천리마 시대가 나온 첫 경의국 작품인 경의국 산울림을 재창조할 때 대한 과업을 국립위원국단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공연을 보아주시면서 확실히 경의국 산울림은 골짜기라고 볼수록 작품이 훌륭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이 넘치는 치아를 주시었습니다 그러시고는 산울림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교과서 필동문원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었습니다 우리는 허실에서 분중문화예술활동도 힘있게 볼리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전하는 자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07년 8월 11일 위대한 장군님께서 훅남비료윤합기업소 예술소서 공연을 보아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정말 공연이 전투력 있고 힘있다고 이런 공연은 전문예술단체 예수님들은 하기 힘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생활은 책상 외에나 창작가 예수님들의 모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 속에 바로 현실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말 정신이 본적드는 공연이라고 하시면서 흥남 노동계급 속에서 활짝 꺾여나고 있는 군중예술이야말로 손군시대 노동계급의 세문화라고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자신의 감사도 보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들이 평양에 올라와서 공연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공연을 텔레비전 방송으로 내보내서 어느 나라가 다 보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운정 깊은 처지도 취해주셨습니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문화기술이 노는 역할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적인 예술 창조로 우리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 2000년대의 첫 기술에 태어난 묘용작들의 깃들어 있는 사연들을 통해서 우리민들이 어떻게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여웅적 승리자가 될 수 있었는가를 다시금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우리는 참관을 이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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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